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 붐붐 치크치크 기이아입니다 소니는 PS5의 페이스플레이트 양옆 케이스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계획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아닌 다른 케이스 제작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소니가 판매를 막은 플레이트 스테이션으로 시작해서 지난번에는 소니에게 소니 고발을 들면 고발해봐 라며 다음 달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던 디브랜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PS2에서 영감을 받은 커스텀 PS5가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올블랙 PS5와 저의 눈을 확 사로잡은 올블랙 듀얼센스가 보입니다 우선 PS5 콘솔을 보실까요? PS2에서 볼 수 있는 빨간색 중심의 로고를 볼 수 있고 콘솔 왼쪽의 로고에서도 이렇게 예쁜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파란색의 작은 판 역시 PS2에서 온 테마입니다 잠시 PS2와 비교해볼까요? 그리고 듀얼센스 역시 예쁘다 이거야 이거! 색상이 들어가 있는 로고와 전체적인 올블랙 색상과 더 마음에 드는 것은 키패드 안쪽까지 검정이고 버튼 역시 색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듀얼센스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과 이 콘셉트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바로 구입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은 이곳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super5.com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레딧의 PS2에서 영감을 받은 30주년 기념판 PS5 라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PS1은 26년 전에 출시가 되었고 PS2는 20년 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이게 루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잠시만요 확인하고 가실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글을 올린 유저에 의해 렌더링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0주년 기념으로 나온다는 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올린 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하하하 여러분이 이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우리는 슈퍼 한정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사이트를 닫고 다시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알리겠습니다 뭐야 나 이거 진짜인 줄 알았잖아 이제 진짜가 되었어요 소니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웹사이트를 가보세요 우리가 이거 만들기로 했어요 정말 개멋지군 네 렌더링을 해서 올린 사진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만들어서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PS5는 649달러 듀얼센스는 99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원래 가격은 PS5는 499달러 150달러 정도 더 붙은 거고요 듀얼센스는 69.99달러로 30불 정도가 더 붙은 겁니다 사실 커스텀인데 가격도 이 정도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저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꼭 구입해보고 싶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메일 등록해놨습니다 그런데 500대만 팔고 2021년 늦은 봄에 배송이 되고 중요한 것은 소니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 이 제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듀얼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을 완전히 분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소니 몰래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쓴이가 플레이스테이션 30주년에 대한 이야기도 말해주는데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 PS5를 만든다면 그것은 2024년쯤 출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전에 말씀드린 D브랜드의 제품에서는 PS의 로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로고를 여기저기 많이 달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회사가 소니와의 법적 대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서 꼭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내일은 저 역시 쉬는 날이라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저의 영상을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치크치크 붐붐 치크치크기였습니다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